지방 소도시, 좀 더 좁히면 일자리나 교통요건 같은 정주요건까지 좋지 못한 곳의 인구 감소는 청년층 유출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타지역 청년들이 오고 싶어 하도록 준비를 해간다면 상황은 좀 더 나아질 수 있겠죠. 영덕의 사례 한번 볼까요? 윤경보 기자입니다. 영덕 영해면에 자리 잡은 디저트 카페입니다. 이곳을 운영하고 있는 오성규 씨는 블루로드길 트레킹을 하다 영덕에 뿌리를 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역의 음식을 먹거나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덕에서 나는 과일과 채소 등의 작물을 이용해 베이킹을 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소한 이유로 상품성이 떨어졌지만 먹는 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자두와 사과, 멜론 등의 작물을 발견한 겁니다. 그런 멜론들이나 아니면 다른 작물들로 제가 이걸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걸 베이킹에 한번 접목해보면 좋겠다. 커피에 진심이었던 김정연, 김준수 남매는 카페 자리를 찾던 중 어머니의 친구에게서 영덕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대구보다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을 적게 받고 있다는 말에 카페 자리를 물색하다 시장 상인들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월세도 저렴한 영해 만세 시장에 둥지를 틀게 됐습니다. 매일같이 상인들과 부딪히며 살아가다 보니 카페가 입소문을 타게 됐고 SNS를 통해 알려지기 시작하며 많은 사람들이 찾는 카페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다지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것도 마음대로 펼쳐도 저희가 일단은 청년이 부족하다는 그 인식이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기 쉽고 또 관심도 받기 쉽고 영덕문화관광재단은 이처럼 영덕에 뿌리 내린 청년 17명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 물빛뿌리를 출간하고 영덕의 경쟁력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이 책에는 문화기획자와 디자이너, 농부, 밴드마스터 등 다양한 직업과 사연을 가진 청년들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은 좌절과 극복, 미래를 향한 포부가 자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제가 인터뷰한 17분은 주로 부산, 대구 큰 도시들, 과밀집된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신 분이셔서 영덕으로 오게 됐을 때는 편안한 느낌과 쉴 수 있다는 느낌과 함께 영덕에서 많이 발굴되지 못한 자원들이 많다고 영덕군도 저출산을 극복하고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육아 친화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영덕형 아동 돌봄 시범 모델 구축 등 4개 분야의 35개 사업을 마련하고 청년 유입 정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덕군의 강점인 트래킹 거점 블루로드를 활용해가지고 청년들이 영덕군에 와서 캠핑과 트래킹을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아리 프로그램이라든지 1개월 살아보기 프로그램이라든지 오랜 세월 동안 도시로 빠져나간 청년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영덕. 이제는 대도시의 청년들과 고향을 떠났던 청년들이 하나 둘씩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며 영덕의 이곳저곳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HCN 뉴스 윤경보입니다.